뭐야 내 머릿속에! 뭐야 뭐야 뭐야! 거삭돌이! 뭔가 이상해! 냄새가 나! 단락불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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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삭돌이! 거삭돌이! 뭐야 이거! 해리포터 바보의 막도! 말도 안 돼! 누가 장난친거야! 주의! 머리만 감으시오! 너! 이거 누가 이랬어? 어? 뭐야? 몰라 누가 여기 뭐 해리포터 마법에 막고! 그래도 대박 웃긴게 주의! 머리만 감으시오! 뭐야? 모르겠는데! 뭐야 이거! 누가 장난쳤어! 한번 해볼까? 아무도 안 보는데! 이거 안 하는겨! 나의 레어템을 끼고! 해리포터 안경은 끼고 해야겠는데! 헤리포터 안경은 끼고 해야겠는데! 나의 해리포터 안경! 머리만 감으시오? 내가 뭐 하는거냐? 벗어놀이 아빠, 밥 먹어요. 어? 어디 가지? 어? 방금 여기 있었는데? 안 보이나? 에이, 말도 안 돼. 장난치지 마. 어, 벗어놀이. 뭐야, 목소리도 안 들려? 장난치지 마. 원희야, 아빠 어디 가지? 말도 안 돼. 오, 다 먹어야 되는데. 이 사람 어디 가지? 오, 진짠가? 오, 저 왔어. 하하, 벗어놀이다. 벗어놀이. 진짜 안 들리나? 벗어놀이. 그러면? 아, 뭐야. 왜? 아무것도 없는데? 그래. 뭐야, 내 머리가. 뭐야, 뭐야, 뭐야. 벗어놀이, 뭔가 이상해. 나도 느꼈어. 이건 뭔가 요괴냄새가 나는데. 어, 벗어놀이 방은 위험하다. 원희 방으로 가야지. 원희. 원희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어, 뭐야. 재밌는데? 재밌는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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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원희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. 이건 분명 요괴의 짓이야. 빨리 원희 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. 알았어. 빨리 가자. 아니, 무슨 일이야? 아, 이상해. 아까 나도 느꼈어. 막, 막 옆구리 찌르고. 막 머리카락 잡아당기고. 뭔가 이상한데? 어, 그러게. 벗어놀이. 이건 분명히 요괴의 짓이야. 잠깐만, 내가 카드를 가져올게. 아, 재미있었는데. 왔어, 왔어. 어. 여기, 달랑불패 카드 두 장을 가져왔어. 그렇다면 달랑권으로 공격하자. 냄새가 나. 달랑불패! 달랑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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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잠깐! 아! 아! 아, 내만겨! 아! 으! 당당불패! 아, 이거 뭐야. 아, 뭐야. 어? 아니, 이거. 아빠 안 보였어? 응. 어, 안 보였어. 진짜? 응. 아, 형 어떡하냐. 이거 어떻게 뛰는 거야? 어? 아니야. 아니야. 응. 히 히 히힛. 성공! 어? 여기도 나. 애들아! 이리 와봐! 이리 와봐! 어? 왜요, 엄마? 왜요, 엄마? 왜요. 엄마가 이거 저거 여기로! 이따가. 나 오빵. 그리고 마시는 거. 아빠가 오시는 거. 또 이따가. 엄마가 여기다 왔어요. 엄마가 아니다! . OK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